안녕하세요. 펭귄펭귄 채널의 펭귄펭귄입니다. 저는 지금 어디 실내에서 애들 놀 수 있게 이렇게 되어있는 곳인데요. 여기 어른들은 밖에 있고 애들은 지금 이렇게 실컷 놀고 있죠? 근데 이게 저는 이거를 사실은 미군부대에서 되게 조그만 걸 봤었어요. 한국에서. 근데 이거 영화에서 되게 많이 보잖아요. 집에서 파티하고 요거 해놓고 애들 들어가서 막 뛰게 하고 I'm going to come. I'm going to come. 오케이? I'm going to come in. 아이고. 네. 여기 이렇게 공기로 채워가지고 아까 애들이 엄청 뛰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뛰고 놀거든요. 아까 애들이 듣기 많았는데 다 나갔어요. 근데 이거 이름이 Bouncy House래요. B-O-U-N-C-Y House H-O-U-S-E Bouncy Bouncing이라고 하잖아요. Bouncing. 네. 여기서 보면은 이래요. 그 물이... 암튼 이거를 저는 영화나 영화에서 봤는데 영화에서만 봤는데 이거를 이렇게 제가 영화에서만 봤는데 이거 진짜로 안에 들어온 거 처음이에요. 이거 어른들은 아무도 안 들어온대요. 네. 허락 맞고 들어왔고요. 암튼 암튼 짧은 영상 한번 만들어봤어요. 너무 재밌어요. 기분이 떴었어 지금 제가 밖에서 남자애들은 저러고 놀고 나중에 또 뭔가 재밌는 게 암튼 되게 안전해요. 우리나라 펑펑인가? 뭐지? 그거 있잖아요. 팡팡인가? 뭐 그런 거랑 비슷하긴 한데 나가서 찍어봐요. 저 꼬맹이가 watch how I jump Can you do that? 애들이 자기 어떻게 뛰는지 봐달래요 watch how I jump watch how I jump yeah I'm watching you watch I went to my giant jump soon oh be careful thank you for showing me how you do okay come on I should go I should go I'm really gonna go I can't do this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It was fun. They are still having fun. 아무튼 안녕할게요.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. Have a good one. Bye. 안녕.